과연 반응 어떨까? 헛게 보이나? 너무 많이 먹었나? 아니... 저 들솥은 뭐야? 아 들솥? 우리 생일 선물 안 줬잖아 그래서? 그래서?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좋아하시네 감동이다 아 저기 그 초 봐봐요 잠깐만 왜왜? 아니 이게... 이게 뭐야? 이게 악마 소환도 아니고... 이건 뭐야? 이건 난데? 나네 어디서? 이상준 아니야? 일본 영화 저거 이거 어디서? 주원 주원 어떻게 된 거냐면 프린트가 잘못됐어 숙선배 중학교 때 졸업사진이 흑백이에요 그 업체에서 컬러를 입히려고 녹색 필름을 입혔나봐 중학교 때 사진이셔? 오! 근데 저건 진짜 무섭다 바람 머리들어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심야괴담이 아니야 아 몰라 만들면서 안 물어봤을까? 아 만드는 사람들은? 기억에 남겼네 근데 뭐 상징이긴 하다 그럼 나는 미역국 줄 테니까 잠깐 이건 뭐야? 이거 초여 우리 나이초야? 어 이게 상징초가 많다 긴 걸 못 샀어 내가 급하게 사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 어때? 응? 이렇게 해서? 아니 그대로 올리지 뭐 넌 두건이 아니야 잠깐만 폭죽이다 폭죽 와 나는 너무 무서울 거 같은데? 그냥 뭐 화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숙유 누나 그 악마가 광영수 광영수 악마 광영수 광영수 아니 근데 저게 언제 꽂아가 저게 안 들어간다니까 너무 무서워 이제 저 동네에 흉유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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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숙주쳤던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여? 안되네 이거 턱도 없더라 깨어나라 사탄이여 어이씨 불 날 거 같아 빨리 가자 하하 야 야 야 나라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야 야 야 적들이 침투했을 때 이런 걸로 알리고 이런지 뭐와 뭐와 하하 뭐와 장난아니야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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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선배 쪽에 불이 세네 쎄다 마흔 불옥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지참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진짜 우리가 고아 아유 잠깐만 이거 좀 따 말어 따 따 따 따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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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예 네 네 이렇게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부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숙성불의 한화성불의 부록 축하합니다 잡대는 좀 씁쓸했어 이거 한 번에 끌 수 있을까요? 끌 수 있나? 한 번 해볼까? 한 번에 가보자 이거 어떻게 불어서 꺼? 저 전동당 씨 아니면 안 돼 한 번에 한 번 해볼까? 한 번에 가볼까? 내가 구독을 좀 더 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